경찰 책임의 원칙은 이건 되게 어려워요. 개념 자체가. 경찰 책임의 원칙이란 경찰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공권의 발동을 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경찰 책임자란 경찰상 유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경찰 책임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행위 책임 상태 책임이 있어요. 행위 책임 상태 책임이 있고 각각의 키워드를 잡아서 행위 책임을 지는 자 상태 책임을 지는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경합했을 때 누구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가요. 행위 책임자가 누군지 상태 책임자가 누군지 경합했을 때 누구한테 공권력을 발동한지 이런 목차 순서대로 간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경찰 책임의 원칙이란 경찰 책임자에게 공권력을 발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경찰 책임자란 경찰상 유해 발생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겁니다. 발동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이 어려운 거지. 예를 들면 시일을 하는 사람들이 홀리원들이 도로를 막고 차량 진입을 막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해산명령을 내리는 게 바로 이 공권력 발동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행위로 도로교통질서의 방해를 위해를 야기하고 있죠. 이럴 때는 행위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다가 트랙터로 도로를 막아놨어요. 그러면 트랙터가 도로를 계속 막고 있다. 그러면 상태 책임이 되는 거예요. 물건에 의해서 위해가 발생한 거니까. 나머지는 다 키워드입니다. 기본 강의에서는 경합했을 때 누구에게 발동한다는지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긴급시 제3자 경찰 책임은 원칙적으로 경찰 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상 유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공권력을 발동하는 것을 긴급시 제3자 경찰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두 문자 같은 것을 기본 강의에서 배우셔야 됩니다.